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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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면 깜짝 놀라실겁니다. 내 디자인을 간단하고 쉽게 만드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개합니다. 앞에 보여드렸다시피 저 제품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겁니다. 1편 2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1편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그림을 그리는겁니다. 아주 거창하게 디자인을 하거나 처음부터 포토샵으로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낙서하듯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상품으로 판매하는거죠. 이번에 그리는 그림은 레게머리를 하고 있는 레게남자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게 된건 지금 저는 더빙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 그림을 그릴때 반만리 노래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아티스트도 아니고 많이 들었던 노래도 아닙니다. 음.. 단지.. 아.. 레게를 하는 사람? 뭔가 되게 그.. 돈을 쫓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은 아티스트?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어..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연히 앞에 영상에서 반만리가 노래 부르는걸 듣고 있었는데 원래 가수들이 눈을 감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좀 색다른 느낌의 그런 뭐랄까.. 진짜 음악에 취해있는 것 같은 느낌? 뭐.. 한국사람들..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좀 저급한 표현으로는 어.. 야.. 무슨 약 맞은 것 같다? 뭐.. 뽕 맞은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의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노우먼 노크라이란 노래를 들었는데.. 아.. 뭐랄까.. 뭐..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뜻을 다 해석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그래도 아주 쉬운 단어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와서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노래입니다. 뭐.. 과거에 뭐 이렇게 이랬잖아 뭐 좋은 일이 있었잖아 뭐 울지마 뭐 이런 식의 노래입니다. 희망 섞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듯 하면서도 뭐 어딘가 좀 짠한 그런 뜻이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냥 들어보시는 거 말고 영상을 같이 한번 보세요. 무대에서 부르는 걸 봤는데 꽤 여운이 오래 남네요. 제가 뭐.. 한평생 죽을 때까지 레게머리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그림은 가끔 그 레게머리한 캐릭터를 그릴 때가 있습니다.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채색을 할 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색을 제가 잘 안 쓸 법한 그런 색들을 좀 써요. 좀 과감하게 쓰고 싶을 때 아니면 좀 밝은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유독 레게머리를 많이 하는 캐릭터를 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로 돌아오면 제가 2편에서는 포토샵을 주로 보여주면서 후보정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마플샵에서 상품 제작하는 것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제가 요즘 부쩍 이 영상들을 많이 올리잖아요. 이렇게 제품으로 판 영상들을 근데 이게 뭔가 제가 내 물건 많이 팔아주세요. 물론 많이 팔아주시면 물론 많이 사주시면 좋죠.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재고 부담없이 저는 디자인비만 받는 겁니다. 그 상품은 상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 가격을 미리 책정돼 있는 가격을 받으시는 거고 저는 디자인비만 받기 때문에 저에게 크게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리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재고 없이 상품을 만든다? 재고 부담 없이? 아 이거는 정말 쉽지 않죠. 그 불안감 재고가 쌓이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궁금했던 제 머리에만 있었던 이미지가 딱 눈앞에 그려지는 느낌입니다. 내 디자인으로 내 그림으로 티를 제작하고 싶은데 아 그러려면 또 동대문 가서 또 떼야 되고 또 공장 아이고 근데 딱 바로 볼 수 있죠. 아 내가 후드티에다가 이런 식이 되는구나 나름 괜찮네 아 머그컵에는 이런 식으로 내게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팔 생각은 안 하고 제가 제가 만든 제 디자인의 상품을 제가 주문을 하고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쓰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아 정말 어디서 장사하면 안 되는 딱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었고 당분간은 이 짓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또 언젠간 질릴 수도 있겠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제가 하는 행동이 다 정답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변할 수 있는 행동들과 생각들이기 때문에 확신을 못하겠어요. 뭘 하든 확신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쭉 할 수도 있지만 언젠간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밑밥을 깔아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리는 거 보면 어떤가요? 어렵나요? 여러분들도 끄적끄적 낙서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 이걸로 한번 후드티에다 해보고 싶어 컵에다 해보고 싶어 이러니까 약간 의도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해도 제품을 소싱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데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되게 웃기게 생겼죠? 나름 내게머리를 하고 있는 반말리는 아니지만 뭔가 그런 느낌을 연상하고 싶었습니다. 내게머리를 한 좀 근데 왜 제가 그리는 그림들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림을 제가 그리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제가 예전에 그 공황장애 겪고 좀 힘든 생활을 할 때부터 그러니까 그건 경제적으로 힘들다 라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정말 은행 도 가기 힘들고 장사하는 사람이 은행을 못 가겠더라구요. 코앞에 어디 가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아주 사소한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집은 점점 망가지고 제 삶도 망가지고 제 생활도 뭔가 이렇게 항상 정체되어 있고 또 그거에 불만이 쌓이고 막 그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림으로 그리니까 티가 나요. 그림에 그림이 어둡고 그림에 힘이 없어요. 뭔가 약간 음산하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그리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당장은 살아야겠다 뭐라도 집중하자 라는 생각으로 쉬면서 그린 건데 그렇게 그려지더라구요. 지금 보면 아주 선칫선칫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 그 기분 그때 그 느낌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림이라는 거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작가가 죽을 날이 다 돼서 그리는 그림은 그림 자체에도 색의 힘이 없고 색의 힘이 없다는 게 채도나 이런 게 좀 떨어지고 선명도가 떨어지거나 선두 획에 이렇게 긋는 선에 힘이 없고 뭐 이런 느낌이 있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그래서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림이라는 게 그때그때 충실하게 내 감정을 기록한다 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뭐 미대 나와야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전문적으로 배워야 그림을 그리고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한번 그려보시고 그 그림을 판매까지 해보시면 더더욱 좋구요. 제가 지금 너무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했죠? 공황장애부터 뭐 이것저것 중요한 건 손그림이라는 거 제가 판매하는 상품의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건 지금은 다 손그림입니다. 그리고 백돌 페인팅으로 했던 작품들도 결국은 다 오프라인에서 제가 백돌 페인팅을 직접 하고 그걸 찍어서 제품에다가 프린팅 한 겁니다. 제꺼 백돌 페인팅도 궁금하시면 와플샵에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구경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영상 찍고 2부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제가 2부 찍을 때는 아마 새벽일 겁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목소리 듣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음소거 하시고 보셔도 됩니다. 제가 아마 제정신 아닐 겁니다. 어 2편에서 뵐게요. 지금까지 유스케치의 진우진이었습니다.